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구하기에 매진하고 있는 공병호TV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서울대 서영학과 교수를 지냈던 이인호 맹의 교수 과거에 전 러시아 대사를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펜앤마이크에 기구한 아주 멋진 칼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나라의 헌법체제를 뒤엉고 연구집권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도 어느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자의 지문을 여기저기 남길 정도로 거친 방법으로 개표 부정을 저지르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선거에 관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선거 직전에 합법적 검포 살표와 정당별 득표와 지역구별 당락 여부 간의 격차 그리고 통상적인 중간 평가 성격에 선거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여건의 특이한 압성 등 정항적 근거에 더해서 옛날식의 투표함 관리 소홀 등 이른바 아날로그 차원의 문제제기와 컴퓨터를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 곧 디지털 차원의 통계학적 문제제기 두 갈래로 나뉘져 있다. 만약에 그 어느 한쪽에서라도 부정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정권의 날팔스로 전락한 지가 오랜 국내의 주요 공공매체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고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까지도 이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몇몇 군대스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고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는 제외 동포들의 관심도 대단하다. 의혹을 무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압력이 아무리 크게 작용하더라도 선별적으로라도 개표에 대한 재검증 없이는 이 논란이 그대로 수그러들 수는 없게 되었다. 이번 4.15 선거에서 가장 의아한 현상은 선거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둔 여당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표를 한 제1양당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거 결과에 관해서 치죽은 듯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더 기상천외한 일은 애국우파의 기술을 자처하던 몇몇 인터넷 농객들이 선거 부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마치 두뇌가 잘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심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 두사를 자처하는 어떤 농객은 심지어 투표한 봉인이 본래 본인이 사진 찍어놓은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봉인이 떨어져 새로 붙인 것일 뿐 최서명의 필체가 본래의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놀라운 주장까지 일삼지 않고 있다. 이천되면 부정선거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애국우파 진영의 공방안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떤 패배주의적 심리적 병리가 게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결코 사회적 부당 행위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지 결코 사회적 부당 행위가 아니다. 좀 들으란 말입니다. 좀 들으세요 이거를. 전혀 부당한 그런 요구가 아닌 거죠. 의혹이 생기면 당연히 유권자의 권리이자 국민의 권리로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라느냐는 권리. 이인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검표 등 정거 제시를 통해 의혹을 불신하는 일은 당선자들의 명예뿐만 아니고 민주적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한 사회적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의 권위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재검표가 반드시 당락에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법도 없고 재검표에서 사실이 재확인된다 해도 그것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비용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여당 측이 문제가 제기된 곳에서나마 투표주뿐만 아니라 투개포와 관련된 모든 장비를 보존하여 재검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행위야말로 부정이 있었다는 간접적 희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재검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법원을 압박하지 않아야 되고 법원의 판사들은 전자개표와 관련된 이른바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증거 보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애국 우파 농객들이 개표부정 가능성을 극구부정하리라 하는 것은 황당한 참배 속에서도 자존심을 보정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현재의 패배를 감수함으로써 미래를 기약하겠다는 염원적 사고가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번 4.15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력 부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통합은 반문재인 세력의 통합이었지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통합인지 당의 인연적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완전히 실종된 채로의 껍데기 통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친북 친중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는 국민은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몰라 하며 헤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국 우파 농객들 가운데도 기숙에게 인사들이 선거 부정의 가능성 제기를 극구 반대하는 것은 바로 부정 선거 의혹 제기가 우파에게 필요한 처절한 반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선거 불복으로만 국민들에게 비춰서 미래의 제기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해볼 수 있다.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인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현재의 비리 의혹을 그냥 듣고 가자 이건 아주 유치한 아주 아이 같은 생각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할 일은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선거 부족 의혹 제기는 결코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사건이죠. 다시 재개하는 것하고 자유 우파 진액이 이번에 선거 부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완전히 독립 사건이 두 가지 교집합이 아닌 겁니다. 당선된 사람들은 당연히 재검표를 원치 않을 것이고 개표를 다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디에 쓰고 개표 조작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 이상 그것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전자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이 몇 건 제기된 이상 이제 재검표는 불가피할 일이다. 만약에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는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선거에 뒤이어 4.19 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정부패가 4.19 의거에 발발동기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말만 두루뭉술하게 사용했다. 늘 두루뭉술한 사람이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야권의 핵심 세력은 누구인가? 야당이 아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을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다. 그들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제1양당인 미래통합당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못한다는데 대한민국 애국 우파의 비극이 있다. 곧 그 정당은 야당으로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줄을 몰랐고 우파 또는 보수란 추상적인 말 이외에 문재인 정권과 구분되는 정강이 무엇이고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할 원칙이나 정책 기조 그리고 전통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한마디로 이념적 정체성도 없고 동지적 유대도 없는 기능주의적 빈껍데기들만의 집합체로 전락했던 것이다. 좀비들의 침묵단체는 나는 표현을 썼죠. 다시 이 교수님 주장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살포하는 각종의 지원금에 매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하는 사람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표인을 당선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니 권유를 찍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 될 발언하여 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우파 유권자들의 수준은 그들보다도 나았다고 적어도 나는 믿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당이 아니면 따라서 야당이 아무리 잘못한다더라도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이미 분명히 드러내는 여당의 정권을 줌으로써 대한민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제법 많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별 투표에서는 야당이 근소의 차이나마 여당에 앞섰다는 데서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치열한 자기 성찰의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용기마저 없다면 그것은 좌파가 마련해놓은 막말 덕에 걸려들었듯 다시 한번 그들의 덫에 걸려들어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정선거 원칙을 지키한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구절들이 다 옳습니다. 작년 개천년날 이승만 광장에 몰려들었던 애국우파들의 기운을 선거에서 전혀 담아내지 못했던 야당은 또다시 국민이 아니 전세계민주사의 여론이 차려놓은 밥상조차 찾아 먹지 못하는 거름뱅이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노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런 거름뱅이 신세가 되는 것을 부추기고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파 진영에 많죠. 반성하시오. 반성하시오. 반성들 하시오. 고집불통들 고집부리지 말고 잘 늘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